이번에는 간단히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렬을 하는데 보시면 이게 선택 정렬이고 다중 선택 정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정렬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렬이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렬을 할 때 이름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으로 정렬을 한다는 것은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방향, 기역리언, 디귿리언 이렇게 바른 순서대로 가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해서 이걸 해버리면 엔터를 치면요. 바깥을 이렇게 치면 가나다라마바사로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반대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하면 역방향으로 되겠죠. 네. 역방향으로 됩니다. 제가 꺼버렸네요. 다시요. 자 이거를 요걸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오름차순, 차순, 그 다음에 내림차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직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뭐를 일단은 정렬 추가할까? 아니요. 정렬 제가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직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급으로 봤을 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해보자 이거예요. 오름차순. 어? 오름차순이면 교사가 왜 맨 밑에인데 왜 올라가 있지? 지점장이 여기 있고 지사장이 맨 밑에가 있네. 자 이거는요. 이 직급을 눌러보시면 속성 편집 나오잖아요. 딱 보시면 속성을 제가 입력을 해놔 때 교사가 맨 위, 그 다음 중간에 지점장, 맨 아래가 지사장으로 했어요. 자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는 정방향, 이게 요대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맨 위가 교사가 나오고 처음에 그 다음 지점장 나오고 지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급을 내림차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나오겠죠. 그죠? 거꾸로 나왔습니다. 거꾸로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뭘 바꿔보냐면 속성을, 속성을 이걸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지사장을 가운데로 놓을게요. 가운데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바뀌어요. 그죠? 바뀌죠? 지점장을 맨 위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바뀌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림차순은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지사장이 맨 위로 올라가고 가운데가 교사, 지점장이 맨 밑으로 간다고 했어요.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정렬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한번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정렬을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름차순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체크 표시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게 기본입니다. 비어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지점장들, 이 지점장들 모여있는 곳에서, 오름차순을 해버리면, 비어있는 게 기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가 체크박스가 나온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정렬이 된 거고,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교사 중에서 조선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박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버리죠. 왜? 이 교사 내에서, 맨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내에서, 이게 먼저 정렬이 두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으로 먼저, 직급으로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건을 가지고, 또 이 안에서 정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를 또, 이거 체크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버리죠.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은 계속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드는 데 조건이, 앞에 거 먼저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 선택이나, 다중 선택일 때, 이 정렬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움직이시려면, 속성에서 움직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거면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정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